연방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실시되면 향후 10년 동안 미 전역에서 2300만명이 의료보험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케어 시행 이후 보험을 잃게 되는 사람은 당장 이듬해 1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점진적으로 늘어나 오는 2026년에는 2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 재정 적자는 10년 동안 1190억 달러를 절감하게 되는데 이는 당초 예상치인 15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 중인 일명 트럼프케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까지 사며 과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